수영장에서 안전요원 행세를 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찍은 20대 남성이 또 경찰에 붙잡혔다고요. 네, 이 20대 남성은 지난 13일 오후에 서울 잠원 한강 공원에 있는 수영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당시 A 씨는 명찰 형태의 카드 목걸이와 빨간 반바지 차림으로 안전요원인 척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범행 장면을 목격한 수영장 직원들이 A 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.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수영복 차림인 여성 10여 명이 담긴 영상 등이 발견됐는데요. 유사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수사 중입니다. 유사 전과가 없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